자 국왕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죠. recently 하면 최근에 이런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어디에서? on a flight. 비행기에서. on a to Asia. 아시아로 가는. 자 I met. 내가 만났습니다. 대비. 대비를 만났죠. 대비에 대한 추가 설명 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개성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진 거죠. 근데 그가. 주격관계 대명사. 근데 그 사람이. 대비니까. 아마도 뭐 여성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녀는.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was는 조동사. greeted는 본동사입니다. greet하면 인사하다. was greeted. 인사를 받았죠. 그니까. 따뜻하게 인사를. 누구에 의해서. 모든 비행기. attendance. 승무원들에 의해서. 따뜻한 인사를 받았어요. was even welcome. aboard.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승선을 했습니다. 더프의 비행기를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pilot. 기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끊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대비를 받았다. 근데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다. 모든 비행 승무원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따뜻하게. 비행기로. 환대를 받았다. 그 기장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9번. 모든 그 관심. 어떤 관심. 그녀에게 쏟아지는 그 관심. pay attention to 하면은요. pay attention to 하면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다. 이건데.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기울여지고 있었던. 관심입니다. 몇 번. 5번의 수동태. I ask.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I ask. 내가 물어봤죠. if. 인지 아닌지를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기죠. 이때 if는. 뭐 인지 아닌지를. 뭐 인지. 아닌지를. 이거거든요. she worked. 그녀가 일을 했는가. we did airline. 그 항공사랑. 이야기를 했는. 일을 해왔는지 아닌지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did not. 아니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but she deserved. 근데 그녀는. 받을만 했습니다. 뭐를요. attention. 그 관심을. 받을만 했습니다. deserve 하면은요. 뭘 당연히 받을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for. 이런거 좀 조심합시다. 뭐뭐때문에.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등이 접속사입니다. for는요. 특이하게도. 선생님. because. 왜냐하면 뭐뭐때문에. 이건데. 걔는 종속이잖아요. 근데 for는. 등이 접속사라고. 쑤. 예. 맞습니다. 등이 접속사. 아무튼. 뭐뭐때문에. for. 왜냐하면. this flight. 이 비행이. marked. 마카 원래 표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스톤 하면은요. 이정표만 하거든요. 이정표. 어디 왜 이렇게. 표시해놓는 그런 어떤. 우리는 요소로 치면 왜 약간. 약간 좀. 그. 랜드마크 있죠.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뭘 나타내기 때문에. 이정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의 이정표. 그녀가. 자. 이때 오브는. 동격을 나타내는 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전치사잖아요. 여기 의미상 주어고요. 뒤에 있는 얘가. 목적으로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날아간거. 400만 마일을. 이 똑같은 비행기랑 날아간거. 비행했던거. 요게 전부 다 오브에 걸린거에요. 그러니까. 이해 됐습니까? fly. 비행하다. flying. 비행한거. her flying. 그녀가 비행한거. 응? 자. 그동안에. 그 비행동안에. 난. 알게 됐죠. 대처리아를요. 그 비행기에. CEO가. 최고경영자가. personally. 개인적으로. called.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to thank. 고마워하려고. 3번이죠? 그녀에게. 뭐에 대해서. 땡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보호 모시기 하면. 누구에 대해서 뭘 고마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써준거에 대해서. 뭘 써준거에 대해서. 그녀의 서비스를 써준거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써준거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이겁니다. 그걸 알게 됐구요. 그리고 또 뭘 알게 됐습니까. 그녀가. 받았다는거. 응? 카탈로그를. 무엇에? 아주 좋은. 그. 사치스러운. 선물의 카탈로그를요. 어떤 카탈로그. 그것으로부터. 이제 고를. 2번이죠? 어. 그런 선물의 카탈로그를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데뷔는. 막 그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데뷔는 받는게 가능했어요. 획득하는거. acquire. 획득하답니다. 이 특별한. 취급을. 획득하는게 가능했죠. 뭐 때문에. 이때 포는요 또. 전치사입니다. 예. 왜. 퇴명사만 달고 있거든. 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봐. 으. 퇴명사만 달려있죠. 어. 한 중요한 이유. 그게 뭡니까. 는 이거죠. 그것이야말로. 그녀는. 뭐였다. 이게. 이게. 원래 빈칸이었어요. 이게. 어. 아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 66페이지 하던가. 음. 그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빈칸이었습니까. 그니까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아. 항공사에서 어떤 데뷔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뭐죠. CEO가 따로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게. 어떤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커스터물 고객이죠. 바로. 그 하나의 항공사의 이러이러한 고객. 바로. 충직한이죠. 그래서. 로열 해가지고. 충직한. 충성스러운. 응. 좀 의리를 지키는. 어. 요걸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고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